안녕하세요 여러분. 로이드 킴입니다. 크리에이터 페이지를 보여줄게요. 크리에이터 페이지를 보여줄게요. 간단하게 크리에이터 페이지를 보여줄게요. 첫 페이지는 유저의 이메일, 패스워드 이름, gender, birthday. 데이터 버튼을 확인할게요. 그리고 수신을 확인하세요. 크리에이터 페이지를 연결할게요. 크리에이터 버튼을 확인하시면 크리에이터 이메일을 변화할 수 있어요. 마지막 페이지는 유저의 인트로덕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앤드로이드 디바이스에 동일합니다. 그러나 클라임 이미지 функ션은 아이오스 플랫폼에 더 디테일합니다. 코드를 볼까요? 코드를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 코드를 모두 추가할 수 있습니다. 이 코드를 기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메일 버튼을 클릭하면 메일 클래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. like opsie this is create account to view i separate the code as it is placed like main view i used the page view with three child views sign-up form sign-up image and sign up in introduct 버튼의 텍스트와 버튼의 색은 변화합니다. 페이지의 포지션에 따라서 페이지 1에서 0에서 텍스트가 다음은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뷰에서 볼께요. 첫번째, 사인업 폼클래스 이 클래스는 콜롬과 텍스플레이오 버튼을 클릭합니다. 생년월일을 클릭합니다. 생년월일을 클릭합니다. 데이터를 클릭합니다. 데이터를 클릭합니다. 이 선택을 변할 수 있습니다. 첫번째, 마지막번째. 다음은 이미지픽커 클래스입니다. 이 인트 포지션은 J2, J3에서 이 이미지 포지션을 정리합니다. 버튼을 클릭한다면 언더바 겸 이미지 메탓입니다. 이것은 겸 이미지 메탓입니다. 첫번째, 이미지 피클 라이브로 리액션을 받으세요. 그 다음에 이미지 피클 라이브로 리액션을 받으세요. 그 후에 이미지 피클 라이브로 리액션을 사용하여 이미지 포지션을 받으세요. 이 버튼은 이미지 포지션이지만 이미지 포지션이예요. 마지막 클래스는 사인업 인트로지우스 클래스입니다. 이 클래스는 간단합니다. 센터와 패딩랩으로 리액션을 사용하였습니다. johnsonin6를 원투키피 силь Где arliive field에 사인업 인트로 원투키피 Xavier zyst ہو 아니었다면 데이터는 chron. 그것은 모두입니다. 이 코드를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안녕.